안녕하세요. 복붕입니다. 벤 차량이구요. 우리 차량 보시면 겨울철에 시동을 키면 메시지가 하나 뜰거에요.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시동을 이렇게 키고 나면 지금 나오네요. 아이스 파스블 드라이브 위드 케어 뭐 해석하자면 얼음 얼음이 얼었으니 운전 같은 거 조심해라 뭐 그런 뜻이거든요. 그런데 처음에 차량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겨울철 돼가지고 시동 킨과 동시에 메시지 하나 뜨면 이게 뭔가 그러실거에요. 그런데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구요. 그리고 내 차량은 왜 안뜨지 그런 차량도 있을거에요. 그거는 이제 7년식 이전 차량은 이런 기능이 없구요. 7년식 이후 8년식 부터 이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. 후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combine us 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